히힛 적이 C가점을 차지했다 C가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C가점을 점령했다 파워플레이군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다섯 적을 박살낼 시간이다 C가점을 빼앗겼다 oncé inhale 흙 그 Bass pasti 를 라One 퇴근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댄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. 히힛 퀴즈가 자네에게 기울었다! 멈추지 말게! 자네는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는군! 이 거점을 점령했다! 파워플레이드! 그대로 밀어붙여! 이 거점을 빼앗겼다! 우와! 투자 싸움이 어떤건지! 투자 지켜드렸다! 밀릴 조금씩 나가면은 이 곡점은 아주 자네? 굉장히 잘잡은 달콤 할 수 있어! 이 거점을 점령했다! 파워플레이크! 빼앗았으니 잘 지펴보라고! 관리 Hilang 3으로 오게 된다! 히힛 이 버튼을 점령했군 어드밴티지를 얻었군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다시. 그 자는 이 곳에 뱉을 받아냈는데, 이 곳에 뱉을 받아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